Back to the Bible 기독교와 가톨릭은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와 가톨릭은 어떻게 다른가 유학해서 14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레슨 1 교회사 기독교 AD 33년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1527년 마틴 루터 장칼빈 등의 종교개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되찾아 예수요라고도 불린다 가톨릭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 야명을 달성하려 국교로 인정할 때 이교들의 우상 숭배까지 포용하여 가톨릭을 만들었고 1054년 동서방교회 분별시 서방교회로 지금의 로마 가톨릭을 뜻한다 레슨 2 교회관 기독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설립되었다 가톨릭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설립되었다 레슨 3 경전 기독교 194년 얌니아 회의에서 결정된 신구약 정경 66권을 하나님의 게시된 말씀으로 인정한다 가톨릭 구약 46권과 신약 27권으로 신구약 정경 66권과 외경 7권을 교리적인 근거로 삼음 연옥설은 외경의 마카비서에 근거한 것이다 10개명 중 제2개명을 없애고 제10개명을 둘로 나누었다 여기에다가 그들의 모든 전승들까지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레슨 4 정치제도 기독교 성직구조는 목사 정도이다 개신교는 만인 제사정의 근거에 성속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즉 전 기독교인이 성직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를 목회자라고 부르지 성직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가톨릭 교황제라고 하여 교황에 의해 교회가 지도된다 이는 서방교회가 감독제를 채택하면서 발생한 정치제도이다 성직제도는 부제 사제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이며 교황은 추기경들의 투표로 선출됨 추기경은 12세기에 등장한다 레슨 5 성경관 기독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가톨릭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임은 부인한다 성경은 교회가 그 권위를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된다고 한다 기독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직접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며 성님께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믿고 있다 가톨릭 교회만이 성경 해석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르친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해석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때 천주교는 1229년 톨로사 회의에서 평신도가 금소 목록으로서 성경을 갖는 것을 금했었다 레슨 7 교황 무오류설 기독교 성경 어디에도 교황이라는 말이 없으며 교황이든 베드로이든 어느 누구도 모든 인간은 부패하고 거짓되다고 말씀하고 있다 가톨릭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결정적으로 선포할 때 교황은 직무상 무오류성을 향유한다고 신격화했다 레슨 8 마리아관 기독교 예수를 낳아 양육한 모춘으로 죄가 없다든가 하늘로 승천했다든가 천국에서 성도를 돌본다는 설명은 성경에 없다 가톨릭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 무원제설 중보자 마리아 승천설 종신천여설 등을 주장한다 레슨 9 연옥설 기독교 성경에 연옥이란 말도 나오지 않으며 그들이 제시한 성경구절도 논쟁할 만한 가치조차 없다 가톨릭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연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죄에 대한 적당한 보속을 완료하지 않은 영혼들은 연옥에서 나머지를 보속해야 한다는 연옥설을 주장함 연옥설의 근거로는 유전에서 찾고 그 밖의 외경 마카비하,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등을 제시한다 레슨 10 구원관 기독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으로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강조한다 가톨릭 구원의 방법이 복수이며 선행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한다 구독 감사합니다 레슨 11 의식관 기독교 세례 성만찬 가톨릭 성세, 견진, 성체, 고해, 종부, 신품, 혼배 등의 7가지 성리의 비준함 레슨 12 성만찬 기독교 영적 임재설, 그리스도가 성만찬 시 떡과 포도주를 통해 임재한다 상징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할 뿐이다 가톨릭 화채설, 성만찬 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1215년 제정됨 레슨 13 우상 기독교 우상 철저 배격함 가톨릭 우상 숭배함, 성상, 유골, 유품, 천사, 십자가, 성화 등 레슨 13 진화론 기독교 창조론만 인정함 가톨릭 진화론을 인정함 가톨릭의 구원관 감사합니다 Back to the Bible 크리스찬 TV였습니다